포항시는 지난 18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시대를 여는 특화단지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50 전지보국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차 전지 산업의 향후 전략 논의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특화단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초청된 이상영 연세대 교수는 2차 전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향후 대응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산업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과 인력 양성 방안, 산업 육성 전략,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핵심 사업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